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지세요 나의 유니콘을 안돼 안돼 유니콘 죽겠다 으으으윽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산 사는 사람 있어요? 오케이 없나보네 음? 아니 친구들이 오산에다가 PC방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산분들 계시면 친구들 PC방 놀러가라 그러려고 그랬지 경기도 오산 무슨 오산이 또 용산 쪽이야 엎드려 아이씨 한국 그 국사 지리 그거 펴 빨리 오산이 평택 입구 그런 쪽이 아아 서울에도 오산이 있어? 어 전 몰랐죠 방패 들어도 되잖아 이러면 그쵸? 오산이 그 오산 불고기 그거는 오삼이 아니까 오산불고기가 아니라 오삼 아니야? 기사의 전투라는 모드구요 유튜브에서 개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첫번째 이 영상 첫번째꺼 블루넥 첫번째꺼 보시면 거기에 어 구글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그래비티 437 하나님이 올려놔주셨습니다 호산불고기 시청자분이 하하 이거 잘비 가난 아 양 bene 자 여기 우리 아니 우리 이렇게 LA 해 하하! 권 허옷! 앗! 아 일부러 그런거에요? 여기서 쏠라고 어색 하자아! 아뇨!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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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에서 개보거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시면 구독 누르셔야지 아마 보일거에요 구독 누르신다음에 그 블루넥이라고 있어요 이거 영상 1편 댓글 보시면은 거기에 이거 다운받는 주소 나와있어요 구독 안누르면은 안보여요 아 이게 치팅이 아니라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템이에요 우선 힘을 47인가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 친구중에 친구중에 앤더슨이라는 친구와 끼고다니는 칼입니다 이름은 양손군도구 아 그렇게 안해도 보여요?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그냥 보여서 다운받았으니까 구독좀 눌러주시겠습니까? 그냥 낼름 그것만 받아가지 마시고 아 그럼 지워버리겠어 그 폭탄 터지는 말은 석궁 화살이 화살이 30발뜰이 짜리가 한 칸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또 추가로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만 사면은 다음에 또 못사는지 사는지 아 아 아 아 씨 카페탑 앤더슨이 oもの 여기에 사람이 많았나보네 어쩌고 앉아서 피해? 아니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거의 2바라는 느낌 햄프시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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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과부 제조기 샷 당연히 이 도시는 내가 먹어야지 기회 하엠 아까전데 밥 없다고 그랬나? 진짜 내 밥이 없네 한오백년 산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소 옛날에는 이런 창이나 약간 트로트같은게 별로 안좋았거든요 막 진짜 약간 H.O.T. 잭스키스 이런애들 좋아했었는데 NRG 이런애들 어느순간에 약간 이렇게 서글픔이 있는 이런음색이 너무 좋아 항복권유 안해보냐구요? 만원? 받을까? 하암 그렇지 그렇고말고 하암 하애 하암 핵스키스 하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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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노래 하암 하암 중학교 한 2학년? 중학교 2학년 때쯤? 그때 형이 파나소니꺼 흔들려도 계속 노래가 안 튀는 CDP를 저한테 줬었는데 거기다가 어... 여자 3인조 그룹이었는데 TLG였나? TNG인가? 노래가 막 이런 노래였는데 워우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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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ング 예에! 말 executing 외국 팝송 가수였는데 TNG인가 TLG인가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흑인 3인조 저는 생방 아니면 안합니다 찾아볼까? TRG? TLC인가? TLC 맞나? 어 TLC 맞는 것 같다. 어 그래 TLC야. 그래 그래. 1999년도 2월 23일날 나온 팬메일. 그래 이 노래야. 아 이 노래야. 이 노래야. 이 노래. 그래서 저 노래하고 마이크 잭슨, 벤 그 CD하고 그거 두 개만 듣고 다녔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락이 좋아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 림프비지키 시라 뭐 그 누구야. 림프비지키 링킹파크 이런 애들 노래 좀 듣다가 갑자기 아예 하드코어 가져와서 코온 이런 애들꺼 노래 듣다가 corrupt 두개 Dig que Naturally 오 깰 롱 astronomical 예 롱 롱 롱 롱 롱 kes 인ymph 롱 threatens 어이구 어이구 나왔어 허허 나왔네 날 잡으려고 그럼 더 좋지 가자 킵, 롱니, 롱니 x2 다 뒤지세요 어허 어허 안돼 근데 니콘이가 유튜버가 노래 부른것까지 저작권을 걸정도의 시스템이면 거의 거의 그러면은 그... 알파고 빙이 그 이상 걸린겁니다 니콘이 쯤이 아니야 난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써는게 더 좋더라고 나는 네네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 매직스테이션 샀을 때 옛날에는 컴퓨터 산다 그러면은 뭐 세진 컴퓨터랜드 뭐 진돗개 뭐... 하여튼 막 그랬어요 다 이름이 그랬어요 삼성꺼 매직스테이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매직스테이션 3인가 2를 샀었는데 3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컴퓨터 한가운데 이렇게 LED가 붙어있어 LED는 아니고 무슨 액정 달려있어가지고 거기에 매직스테이션 3라고 딱 이렇게 매직3라고 써있었어 그 친구들이 우리집에와서 게임하려고 디스켓에다가 CD... 디스켓에다가 이제 게임을 받아갖고 우리집에와서 하면은 플레이가 안되는거야 너무 빨라서 게임이 개빠른거야 ורה expiration 그냥 야 니네집은 왜 이렇게 빨라 얘 걔네집 이제 막 286에서 갓 벗어난 386 쓰고 있는 애들 나 486짜리 쓰니까 486 컴퓨터 쓰니깐 게 빨랐지 그래서 게임이 남들보다 훨씬 빨랐어 저는 아버지 영향으로 애기때 한 7살? 7살 초등학교 1학년? 그때부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흑백으로 되어있는 디스켓 넣으면 5.25인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탈칵 돌려가지고 고정시키면 뚜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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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막 리부 때 그러니까 부팅시킬 때 그 디스켓을 넣어야지 부팅이 됐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OS 그때 당시에는 OS라는 개념이 뭔지 몰랐으니까 무슨 다른 디스켓을 넣어 그러면은 뭐 C 똔똔해가지고 지금의 그 막 뭐 넣는거 나와요 죽었네 아 말하고 있다 죽었네 와아 50메가 하드디스크 디스켓이면은 디스크면은